안녕하세요. 성룡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최종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입자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입자가속기가 뭐냐.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 대형 입자가속기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자가속기가 뭐고 왜 입자가속기가 현대과학을 증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자연의 여러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종교의 의지에서 그 자연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너무 피크에 오르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을 갖지 말라. 오직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점점 머리가 깨이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처벌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16세기에 이르면서 사람들은 많은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점차로 왜 그런지 왜 해가 뜨는지 왜 해가 지는지 왜 별이 뜨고 왜 별이 지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작 뉴튼은 약간의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가 이러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캐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유를 여러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6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천번 과학자였던 갈릴레이 갈릴레오에서 이르러서 그 피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여러가지 조그만 망원경을 만들어서 손수 제작을 해서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 별의 움직임이 우리 지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수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별과 같이 둥그럽게 생겼고 그리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도입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 많은 영리하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던 수학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가지 그런 공리라든가 여러가지 계산 방법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 그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이 수학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몰래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이 수학을 쓰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재판이라는 그러한 가혹한 형벌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학을 알게 되었고 특히 영국에서는 여러가지 그러한 환경이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왕권이라든가 종교권이 약해지는 사이에 과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명했던 이 아이장 뉴턴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샤롤 아우스텍 꿀록이라는 분이 전기, 전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전기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이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진 전화가 있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어떤 전화를 띈 전화들이 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수학으로 풀어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쿨롱의 전화 관련된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면밀하게 자연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물의 상태를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규칙성을 탐구하면서 이 사물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였고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을 수학이라는 명제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수학이라는 그 공리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을 통해서 나온 그런 공리들을 다른 실험 방법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정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증거부를 제시함으로써 이 과학이라는 새로운 그런 분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릴레오는 천문학의 수학을 활용해서 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을 하였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19세기 20세기에 많은 깨어있는 천재 과학자들을 통해서 수학의 연역적인 공리로 새로운 사물의 새로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예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나왔으며 그 이론 물리학의 대단한 천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부터에 이르러서 그것이 활짝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는 그간에 나왔던 수학적인 예측 분야들이 마크로 시대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힘과 역학으로 이 세상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것을 깰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20세기부터 나온 이런 새로운 과학 분야 이것을 우리는 현대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가장 작다는 더 이상 깰 수 없다는 그런 원자, 아톰을 더 깰 수 있다는 것을 20세기에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 원자를 깨보니 그 안에 있는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힘과 역학의 만유인력의 세상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역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그런 과학이 도입이 되었고 그 양자 역학을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론 물리학자들이 수학을 통해서 많은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수학 전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과의 비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기준점은 무엇이냐? 바로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포함해서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새로운 물리의 그런 영역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들은 전부 다 수학적인 공리에 의해서 전개된 사실입니다. 웨르너 칼 하이젠베르그입니다. 웨르너 칼 하이젠베르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굉장히 허무한데 존재하는 것이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공간도 변할 수 있고 물체도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장성 원리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그 결과를 수학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르너 칼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장성 원리입니다. 수학으로 그것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인공인 이희소 박사와 와인버거 박사 이분들도 그 유명한 천재 수학자입니다. 단 수학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물리의 현상을 수학으로 표현한 천재 물리학자이며 수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둘이서 무엇을 수학으로 유도했느냐 다크메터 즉 압흥물질 우주의 본이 시간을 멈추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 그것을 수학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 힉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입자들 가장 작은 입자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원래 전자기파로 존재하는데 이 전자기파로 있으면 아무 무게도 없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만질 수 있게 하고 무게를 주는 그러한 입자가 있다. 그 입자가 만들어낸 그 장, 필드 안에 그 물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웨이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웨이브는 무게, 진량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소위 말하는 힉스 입자를 수학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수학으로만 계산이 돼서 존재를 찾아냈지. 이게 진짜로 보일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것을 보일 수 있는 장치를, 기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입자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1960년대에 이러한 천재 물리학자, 수학자들은 이러한 표준 모형이라는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의 근원을 찾아내서 쿼크와 블루온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입자가속기를 만드는 엔지니어와 기술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입자가속기 물리연구소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보여줬습니다. 그 유명한 페르미 연구소라든가 그리고 브루케하벤 내셔널랩 같은 BNL 연구소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써니라는 유럽 공동 핵물리연구소 같은 데서 가속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쿼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랩톤 같은 그런 입자들은 전부 다 찾아낸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것은 이런 쿼크라든가 랩톤 같은 것들은 현재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커다란 힘을 줘야지만 나타나는 그 입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WG 보존과 힉스 보존 그리고 글로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것을 가속기로 만들어서 찾아 냅니다. 특히나 이것의 모티베이션 처음 찾아낸 사람이 여기 보시는 카를로 루비아라는 분인데 이분이 WG 보존의 입자들을 찾아내서 써내 있는 가속기로 프로톤 싱크로토로로 찾아내서 1984년도에 노벨상을 탑니다. 1983년도에 그것을 찾고 1984년도 그 다음 해에 바로 노벨상을 탈 정도니까 이 발견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사진에 보시면 제 맨 왼쪽이 저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하이 리졸대라고 방사선 동위원소 빔을 만들어내는 장치의 총괄 책임자인 야신카데 박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 건너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카를로 루비아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계산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장치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컴퓨터가 동원이 됩니다.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컴퓨터끼리 연결시키는 클라우드 컴퓨테이션을 해서 계산을 통해서 그 미세한 입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드 와이드 웹, HTTP, HTML 이거 전부 다 WG 보존이라든가 힉스 보존을 찾아낸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공동 핵물리 연구소의 썬 연구소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장치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정밀 기술로 말씀드린 보존들을 찾아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초존도의 가속기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스위스의 유일한 평야지대인 제네바 지역의 원주 길이 26km의 지하 100m에 파서 그 장치를 넣어서 그 장치 아래서 프로톤과 프로톤을 충돌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힉스 보존 같은 것을 찾아납니다. 그래서 가속기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센서가 있어야 되죠. 힉스를 찾아낼 수 있는 센서, 그 센서란 것은 우리가 인류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에서도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감이라는 센서, 보고, 맛보고, 피부로 느껴지고 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서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 아틀라스란 센서와 그리고 CMS란 센서를 혹시 못 찾아낼까봐 두 군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아틀라스의 센서는 무게가 무려 4,300톤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CMS 센서도 약 3,000톤 이상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내리면서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힉스 보존을 동시에 찾아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틀라스에 있는 센서인데 그 밑에 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작고 센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찾는 순간 전 세계에 여기는 썬 강당에서 힉스 보존이 디텍션하는 것을 보는 과정인데 그것을 보고 모두 다 우리가 진량을 주는 입자 보존, 힉스 보존을 찾아냈다. 힉스 입자를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진량을 주기 때문에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존재를 줄 수 있는 것은 신이다. 그래서 가스 파티클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질 수 있는 힉스 입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힉스 입자를 찾아내는 그 장치는 뭐냐? 입자 가속기입니다. 입자 가속기는 바로 전기장을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위차, 우리 여러분들 전기에 불을 비치려면 220V 전입, 전위차, 전압을 가져야 하듯이 바로 입자들의 전위차를 이용해서 전기장 안에 넣으면 입자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00V의 전위차를 갖게 되면 입자가, 하전 입자가, 플러스 하전 입자가 플러스에서 밀어내는 것을 100V의 속도로 마이너스 전극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 속도에 가진 전기 에너지, 운동 속도를 우리는 전기 에너지의 단위인 일렉트론 볼트를 쓰게 되고 100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는 운동 속도를 가진 하전 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만큼 빠른 운동 속도를 가지려면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이고 키로일렉트론 볼트, 메가일렉트론 볼트, 기가일렉트론 볼트, 테라일렉트론 볼트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하전 입자들의 단위는 암페아라는 전기 단위를 쓰게 되는데 그거는 암페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의 10에 마이너스 9승분의 1인 나노암페아 10에 마이너스 6승 암페아인 마이크로암페아 그리고 10에 마이너스 3승 암페아인 미리암페아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위차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직류 고전압, 교류 전기장에 의해서 만드는 RF 가속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원자력 입자물리, 핵물리 이런 걸 하는데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인 제가 이 장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 이 장치가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전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이온 가속기 그래서 이온에는 경이온과 중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속기는 형태에 따라서 길게 늘어뜨리면 천연 가속기 원으로 일정한 면적 안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원으로 만들어내면 원형 가속기라는 것으로 우리는 가속기를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아압 전기장은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얼마 100만 볼트 이상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높은 전압, 메가볼트, 그다음에 말씀드린 기가볼트, 테라볼트를 만들려면 뭐를 이용하느냐? 여러 개를 협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메가볼트를 만들어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려면 고주파 전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LHC, Sun에 있는 가속기가 26km라 되는 것은 12테라볼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전기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롤 위더레가 그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과장 논문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못했습니다. 기성의 과학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버클리 대학 젊은 교수였던 어네스트 올란도 로렌스입니다. 이 로렌스가 그 위더레가 창안했던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 사이클로토론이라는 조그만 가속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림에 있는 사이클로토론 모형이 약 길이가 17cm 정도 되는 노쇠로 만든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인공으로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초유의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은 몸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모양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병소가 있으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어네스트 올란도 로렌스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어머니가 그 당시에 암에 걸리셨는데 자기가 만든 사이클로토론으로 방사성 치료를 해서 어머니가 82살까지 생존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국에서는 더 큰 사이클로토론을 만들어냈고 이 사이클로토론을 만들 즈음에 뭐가 일어났냐 바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 가속기를 만든 핵 물리학자들이고 가속기 물리학자들이라서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주인공이 됐고 2차 대전을 미국과 열악국의 승리로 만드니까 결국은 그분들한테 많은 돈을 줘서 이분들을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가속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시면 가속기가 얼마나 큰지 전자석 위에 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했던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가속기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일본도 미국과 유럽이 하니까 일본도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리켄에서 가속기를 만듭니다. 요시오 니시나라는 분이 리켄에서 사이클로토론이라는 가속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일본의 원자폭탄 개발의 주인공으로 우라늄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사이클로토론이라는 가속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요시오 니시나 박사님이 노벨상을 탄 사람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아주 일본에서 가장 추앙받는 과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리켄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가속기 사이클로토론 초전도로 만든 가속기가 있는데 이 가속기 연구센터의 이름이 니시나 가속기 센터입니다. 사이클로토론 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1984년도에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사이클로토론을 스웨덴으로부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사이클로토론을 만드는 엔지니어로 처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클로토론을 도입한 이유는 그 당시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병원의 원자력병원장이신 윤택구 박사님이 미국의 어네스트 올란도 로렌스 박사님과 이 윤택구 박사님의 아버님하고 2차 대전 전에 미국에서 계속 만나면서 그 아버님이 유명한 초대 한국 우리나라 정부의 원자력원 장관을 지내셨는데 서울대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사이클로토론의 중요성 의료의 이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원자력병원장이 되자마자 그 사이클로토론을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전데요. 그래서 25살 때 사이클로토론을 오퍼레이션을 하고 메인티넌스를 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들어가서 이 사이클로토론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로토론이 스웨덴으로부터 연수를 받으면서 점점 실력이 나아지면서 저의 실력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니까 제가 만든 사이클로토론을 보기 위해서 벨기에의 왕비도 와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에 계셨던 포항공대 초대 소장이신 오세용 박사님이라든가 스위스 지리에 있는 PSI라는 가속기 연구소의 피터식 박사님도 방문을 해서 저희 사이클로토론을 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사이클로토론을 만들어서 13mm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의 7개 대학병원에 그것을 보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인 방사성 동위원소 핵물질이 아니라 원자폭탄을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보건, 진단을 쓸 수 있는 패시티라는 장치에 쓰일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을 만드는 사이클로토론을 만들어서 7군데 그것을 보급을 했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제주대병원이라든가 서울대분당병원, 전북대병원 그리고 조선대병원, 경북대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북북대병원에 설치했던 최초의 사이클로토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사이클로토론을 가지고 핵 연습을 하고 싶고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히람스 30이라는 사이클로토론을 만들어서 이것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0매부 사이클로토론을 만들어서 설치를 한 다음에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담방사선연구소에서 이것을 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 사이클로토론이 3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류관대학교 가속기 및 의료공학연구실에 이런 구매부, 신매부 그리고 AMS 사이클로토론을 우리 학생들이 이걸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국내 정부치련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성자 이온빈 가속기인 사이클로토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리낙 선형 가속기도 전자선형 가속기로 만드는데 그 전자선형 가속기는 바로 이러한 방사선 치료, 암치료를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속기는 그런 새로운 과학, 자연의 진리를 증거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사선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X선이라든가 다른 이온빔을 만들어서 인체에 직접 조사를 해서 암을 치료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근에 가속기, 제가 처음에 사이클로토론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사이클로토론 가속기 하는 사람이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선진국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속기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가속기 중에 하나가 포항 방사광. 이 포항 방사광은 250m짜리 선형 가속기를 만들어서 타겟의 표적물에 높은 에너지 전자빔을 충돌을 시키거나 전자빔을 회절, 비켜나가게 만들면 직선 방향으로 X선이 나오는데 그 X선을 가지고 세포라든가 분자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편명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X선 발생 장치입니다. 그래서 포항 방사광이 1995년도에부터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포항에서 그것보다 더 센 X선, 어느 정도로 센 X선이냐. X선은 일반 X선은 빛처럼 퍼지니까 그것을 좁혀줄 수 있는, 초점화시킬 수 있는 레이저 같은 그런 X선을 만드는 프리 일렉트로 레이저 가속기. 길이가 6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속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아주 더 높은 전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형 가속기를 만들었고요. 현재 대전 신동단지의 기초과학원의 중이용 가속기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이용 가속기에 들어간 비용이 약 한 1조 5천억, 2조 가까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의 가속기로 꿈이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자 치료용 초전도 가속기 사이클 토론.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양성자 빔을 병원 치료실에서 넣어서 암 환자들의 그런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클 토론 가속기. 그리고 탄소로. 이게 양성자보다 좀 더 양성자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흑색종 같은 그런 특별한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탄소이온 치료기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자력, 요즘 전기 비용이 천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크라리아의 사태로 굉장히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원자력 발전은 이것이 사고가 생기면 핵폐기물도 문제지만 핵분열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보시면 후쿠시마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불이 났지만 지금도 그 안에서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방사성 물질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원자력 발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토륨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가속기로 높은 중성자를 만들어내서 토륨에 조사를 시키면 토륨에서 뭐가 나오냐? 우라늄 233이 나오고 그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원자력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라든가 해일이 일어나서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가속기가 정지가 되면 우라늄이 발생하지 않고 토륨만 있기 때문에 원자로 내에는 우라늄이 없고 토륨만 존재하고 일부 이미 만들어진 우라늄의 폐기물들은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꿈의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한테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 하면 핵융합을 얘기하지만 핵융합은 정말 드리밍, 꿈, 정말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백년이 가도 하기 힘든 그런 꿈의 원자력 발전이고요. 이 토륨 에너지의 발전은 우리가 30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현대 과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만지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만드는 이 장치인 입자 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자 가속기는 그런 자연의 오묘한 진실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류한테 인류의 가장 공적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치료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치료 방사성과, 핵의약과 이런 데 가면 다 이런 가속기들이 다 붙어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깨끗하게 소독해주는 장치, 엑스레이로 소독을 많이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엑스선이 마치 어떤 사람들한테 방사선을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엑스선은 또 다른 방사선을 만드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소독을 해주는,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시면 수저들 보면 UV, 소위 말하는 자외선 소독하듯이 그거보다 더 소독이 잘 되는 파장이 짧은 빛이 바로 엑스선입니다. 그래서 엑스선으로 여러 가지 폐기불들을 다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타이어 공장이라든가 전송 공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가속기로 전부 다 절연률을 높여주는 장치들이 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높은 에너지는 방사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높은 에너지로 만드는 방사선이 해가 되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류는 이미 태양으로부터, 태양이라는 가속기로부터 많은 이온빈과 엑스선과 다른 방사선들을 이미 막고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일정량 이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지루한 강의를 열심히 경청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은 제가 25년 동안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일을 했었던 젊은 과학자들하고 사이클로트론을 만들었을 때 사진이고 또 2008년도에 제가 학교로 와서 대학원생들하고 많은 가속기들을 만들었을 때 지금 약 20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통틀어서 약 40년 정도를 사이클로트론 가속기 이것을 평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의 일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그리고 융성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입하면서 가속기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현대과학의 주도권을 가진 한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